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8일이구요 금요일입니다 장중 스팟 시황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특징은 외국인이 그동안 연속적으로 사주던 시장에서 드디어 오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규모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합니다. 적당해야 되는데 오늘 매도규모가 2000억 넘어가니까 작은 매도규모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선물로 밑으로 막 흔들어 주다가 다시 땡겨 올리면서 저점을 이룰 것 같은 그런 형상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이야기하고 관계없이 조정받을 만한 때가 돼서 그냥 조정을 받는다. 좀 아쉽기로는 여기 위로 추세 안으로 들어와 줘야만 더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 너무 모양이 지금도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한번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에 적당히 쉬어가는 거니까 크게 우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연속적으로 더 계속 밑으로 많이 세게 쳐진다든지 하면 좀 곤란하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 동이 양대시장에서 매도 나오고 있고요. 선물은 또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주가루 밑으로 많이 더 쳐지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자 최근에 이틀 동안은 그 이전에는 코스피가 더 잘 갔다면 이제 코스피는 좀 부담스러운 권역까지 왔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처져있던 코스닥 쪽으로 조금 상승세가 어저께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약보합입니다. 마이너스 0.06 코스닥 코스피는 한 1%대 정도 하락 주가 하락 지속되지 않고 반등 시도 넣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외국인이 선물로 좀 더 강하게 땡겨 올리고 막판에 극적으로 외국인이 한 천억대 정도로 확 매수 그러니까 들어와서 매도를 좀 줄여나가든지 하면 크게 우려할 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오르고 이거 죽이는 데 대해서는 다음주에 옵션 만기일도 관계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뭐가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양양이 이야기해봐. 콜옵션이 올랐을 것 같아. 푸드옵션이 올랐을 것 같아. 이리로 쭉 올라갔으면. 아무거나 캔또 때리지 말고. 절고 있었냐 혹시? 자 콜옵션이 올라갔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콜옵션 작사를 내고 있습니다. 56% 66% 그죠? 올라간건 찔금이네? 그러나 여기 한단계. 아 잠깐만요. 자 120% 130% 이상했어요. 그죠? 자 밑에가 더 앞으로 내려가야 되는 푸드옵션으로 따지면 아직 체결이 안되는 구간 외가격이거든요. 거의 뭐 130%씩 올랐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 죽이고 푸드옵션 좀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다. 왜? 콜옵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콜을 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연관되어 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진짜로 얼마나 빠졌는지. 자 287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287 콜 한번 볼게요. 287 콜. 자 1봉으로 볼게요. 하루 이틀 3, 4. 4일전에는 5.0이었는데 0.33입니다. 90% 이상 작살났습니다. 95% 정도로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죠? 거의 90% 이상 작살났지 않습니까? 3, 4일만에 이렇게 까져버리는 게 옵션이다. 그런 것 때문에 흔들흔들흔들 그리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주 옵션 만기일 영양권 안에 있고 요동칠 가능성 좀 있습니다. 그죠? 이왕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2155 라인 여기는 안 깼으면 좋겠다. 20일 올라오면서 지지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121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아 5일선 안 깨면 좋겠다.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솔로무 님도 어서 오시고 자 우리 양산에 같이 있으니까 조만간에 한번 봐요. 그래서 오늘의 특징은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 아 전기전자를 패대기를 치고 있고 증권주 바닥에서 좀 올라왔으니까 패대기를 치고 있습니다. 키움정권 한국정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는 안 빠져. 에듀님 한 3분의 1 정도 던졌으면 양호입니다. 안 던졌어도 상관없고요. 여기 위꼬리 달았으니까 3분의 1 정도 던졌어야 된다. 만약에 여기 23만 7천원 깨면 3분의 1 이상 더 던져라. 그렇게 주문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던졌다. 아니면 그대로 들고 있다. 좀 남겨보십시오. 그래서 IT 전기전자 강한 반등이 있었고 그것은 초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좀 반등 시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셀트리온 기존에 들고 있으신 분들은 길게 들고 계신 분들 우리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다 팔아먹고 웃고요. 팔았던 가격보다 밑에 있습니다. 위로 23만원 이상 올라갔다가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지 저항권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만 홀딩 가능하다. 의견 드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위에 여기 지금 61권을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강한 반등 넣으면 7만 8천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현재는 그나마 하락 출세 중에 조금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한 6만 6천원권까지 21만 깨지 않으면 가능해 보이는데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게 올라가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가 비교적 강세고 IT가 약세인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고 포스코 앤드 현대자철이 지금 낙폭이 너무 심해요. 병이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철강을 그렇게 좋게는 이야기 안하고 있었거든요. 빠집니다. 석유학 쪽도 좀 처지고 있구요. 롯데케미칼 봐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 군들이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다. 그러나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LS산전이 조금 약세인데요. LS산전은 5만원권 깨지고 나면 비중 출소하겠습니다. 현대건설 0.9 하락 오해선 지키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구요. 신나게 먹었던 종목입니다. 현대차 땡기고 있습니다. 별 무리 없구요. LS산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만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비중 축소할 겁니다. 우리 산업이 여기서 잘 들어갔는데 20일에 헤딩하는 모습은 당연한건데요. 아침에 수소차가 조금 오늘 테마로 들어오는걸 보고 좀 들고 가는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적당히 그냥 멈춰준다면 내일이나 모레나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60일에 지지권이기 때문에 너무 바다닥거리진 않겠다. 반 던졌다. 에드님 뭐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시장상황 별로다. 그러니까 아 먹은거 토하지 말자. 절반 던졌다. 9시입니다. 욕심을 버리기 시작한겁니다. 잘하셨어요. 시장상황을 어느정도 간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겁니다. 먹은거 토하는게 훨씬 힘들어요. 자 GS건설도 자 20일 60일 정도 지키면 별 무리 없다. 자 이것은 입질매수청 들어왔으니까 30% 산다면 한 5%에서 10% 정도만 산것이니까 바쁜 인원들한테는 어쩔수 없이 비중을 실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포토폴리오는 10% 정도 밖에 안샀기 때문에 밑에 쳐져도 3번 매수기법으로 지지권을 샀다가 밑에 지지권으로 쳐져도 거기서 주가 매수해서 빠져놓은 전략 쓸겁니다. 다른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고려아연도 라이딩이한테 던지라고 그랬는데 잘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잘 던졌겠지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던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놀랍진 않습니다만 닥터케인은 좀 잔파도는 그러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위태위태한 상황보다는 탄력바다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 청산하고 나면 다시 사넣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절한 홀딩 구간이 되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인데 저거 많은 분이 계시네요. 자 출석세크 한번 할까요? 1번 눌러 예이야 28분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렀습니까?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케인 다음 카페에 닥터케인 주식 아카데미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유튜브는 영상 보기에 좋고요. 나머지 전략이라든지 자료들 그쪽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도움될 겁니다. 정회원 가입해 놓으시고요. 무료 채팅방 회원으로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남겨놓으시면 메일을 남겨놓으시면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도 이제 론칭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료로 진행할 겁니다. 자 유료 회원들에게는 제가 조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무료 회원들 조금 더 유료의 상황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좀 배려하자. 배려라면 좀 그렇습니까? 어쨌든요. 그죠? 자 방송시간 안내 나가고 있고요. 닥터케이 최근에 또 가열차게 방송 재개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익 잘 내는 것이겠죠. 아니면 어렴풋한 주식 투자에 대한 것 명확하게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은 게 제 목표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한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이죠.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또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암 닥터케이야 암 닥터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핸드업 샥 히어바디 에버리바드 세이 에버리바드 세이 엔 닥터케이예요. 엔 닥터케이예요. 엔 닥터케이예요.